왜 이렇게 귀여워 미쳤다 주원이 립스틱 바를 시간이야 립스틱 윗입술도 자 뻐꾹뻐꾹 한번 해야지 뻐꾹뻐꾹 완전 잔다 자기야 뻐꾹뻐꾹 주원아 혀 봐봐 혀는 먹고있어 아저씨 아저씨 아이고 일어나셨어요 사장님 사장님 천 문센이야 왜 도대체 아빠한테 그렇게 매달려있는거야? 아기띠도 안할라그러고? 손만 빨고? 지진대? 김주완? 사려나봐 맛있어요? 침 얼굴 다 흘려가지고 발랐어? 응 또같애 지금 도연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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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등 기룰급 찍기 슬로우 쭈쭈쭈 아니야? 아 졸려? 여기까지만 하자 미안해요 사랑해요 김규원 그대로 멈춰라 트름 해야 돼 우리 주원씨 트름 해야 돼요 주원씨 걷고 내내 트름을 해야 돼요 트름을 해야 돼요 트름을 해야 돼요 손머리 위로 들어 손머리 위로 들어 마 미친듯이 흔들어 손머리 위로 들어 아리아 와이아 아리아 와이아 손을 머리 위로 짖지마 오이 오이 우이 사랑해요 주원이 귀여워 주원이 주원이 아빠 사랑해요 알았지?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개지기 개지기 갈아지고 오늘 잠을 빨리 자는 거예요 알았죠 주원씨? 대답하세요 대답해주세요 대답 대답 김주원 쭈쭈 쭈쭈 대답은 오케이 오케이 빨리 자자 사랑해요 주원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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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uns격